안녕하세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 및 세제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할 세무사 이봉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세무법인 석성 경기북부지사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세무사업을 한 지 한 15년 정도 됐고요. 세무사업을 하기 전에는 국세청 조사국 및 일선세무서에서 19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 내용이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 내용은 여섯 가지 소재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두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 지원, 세 번째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네 번째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납부 연장 및 징수 유예, 다섯 번째 소상공인 보증 공급 확대 및 긴급 경영 안정 자금 공급,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시적 조세 간면을 통한 수비 유인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임대인이라는 언론 보도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 아들도 강남에서 개인 샵을 운영을 하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임대료를 깎아주게 되면 임대인한테 어떤 세금 혜택이 있냐고 이렇게 전화로 저한테 질문을 했는데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 어떤 세금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연간 임대료가 천만 원인데 받아야 될 임대료가 천만 원인데 500만 원 받는 것으로 임대료를 깎아줬다. 할인을 해줬다. 그러면 그 500만 원 할인해준 임대료의 50%, 250만 원을 임대인이 내야 될 세금에서 공제를 해주는, 직접 차감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이 내야 될 세금이 500만 원이다. 그럼 250만 원 공제를 하고 250만 원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죠. 임대료 할인해준 금액의 50%를 세금으로 깎아준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세제 혜택입니다. 제가 세금에 관련된 일을, 세금쟁이 일을 30년 이상 하면서 이렇게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위중하고 정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착한 임대료가 있는 반면에 또 임대 건물에는 정부 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정부 소유 건물도 마찬가지로 중앙정부 건물도 3%에서 1%로 임대료를 인하를 해주겠다. 또 국가위탁개발재산도 마찬가지로 임대료 50%를 감면해주겠다. 지방자치단체 건물인 경우에도 임대요율을 재산가에게 5%에서 1%까지 감면을 해주겠다. 이렇게 정부 소유 재산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요. 그런가 하면 공공기관 소유 재산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도 인하를 해주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도로공사, LH공사, 철도공사 이런 공공기관이 되겠죠.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임대료의 20 내지 35%를 할인해주겠다. 발표를 했고요.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가맹점인 자영업자가 상당히 많죠. 특히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아주 특별한 금융 혜택이 발표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중진공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떤 경우에 금리 인하를 해주느냐. 여기 보시면 광고 판척비,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 판척비, 가맹점 부담비율을 10% 인하하는 경우에 이런 금리 우대를 해주겠다. 이 가맹본부하고 가맹점주하고 공동으로 부담하는 광고비하고 판척비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받는 광고비, 판척비를 10% 인하를 해주게 되면 금리 혜택을 주겠다. 워낙 열악한 조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금리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착한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초저금리 대출 범위가 무려 3배 정도 확대가 됐습니다. 기업은행의 1조 2천억 원 초저금리 대출 운영자금이 무려 3조 2천억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보증료도 1년간 한시적으로 신보나 기보 등의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보증료 비용이 발생하는데 신보나 기보 등의 보증료가 0.8%에서 0.5%로 인하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융자도 확대가 됐습니다. 2천억 원 자금 규모에서 1조 4천억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융자가 확대가 됐죠. 대출금리도 2.3%에서 1.5%로 인하가 됐고요. 또 지역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이 10배 이상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1조 원 자금이 공급이 됐고요. 보증료율도 20% 인하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 금융지원을 강화를 했는데요. 신용도가 낮아가지고 중소기업 단독으로는 회사체 발행이 어려운 경우에 PCEO 발행규모, 프라이빗 12호 발행에서 페이퍼리스 회사체가 되겠죠. 발행규모를 확대를 했는데요. 1조 7천억 규모에서 2조 2천억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신용도가 낮아서 회사체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PCEO 발행규모를 확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만기가 도래한 PCEO 재발행 조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기업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발표가 된 것이고요. 만기 도래 시에 재발행 조건이 또 완화가 됐죠. 재발행을 하려면 PCEO, 회사체를 재발행을 하려면 기초 자산의 20% 이상 상환을 해야지 다시 또 재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 자산의 10% 이상만 상환해도 다시 또 재발행할 수 있도록 만기 도래 시에 재발행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가 됐습니다.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이 강화가 됐는데요. 피해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가 20배나 확대가 됐습니다.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긴급 경영안정자금이 300억 원 규모에서 무려 6,300억 원으로 대출금액을 대출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대출 금리도 2.65%에서 2.15%로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들이 외상거래를 하다가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출 채권 보험 규모를 확대를 했습니다. 매출 채권 보험 규모가 2조에서 2조 2천억 원 규모로 확대가 됐고요. 외상거래를 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피해를 빨리 만회를 하기 위해서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제도를 설명을 드렸고요. 세 번째입니다. 피해 기업 등에 대한 세부담 완화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연 매출액 6천만 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이 가세자 수준으로 납세를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연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간이 가세자로서 낮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간이 가세자 기준 금액을 6천만 원 오늘 그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8천만 원까지 이따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핵심 부품 조달 비용 경감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긴급 항공운송 시의 부품 조달을 위해서 항공운송 시의 관세 운임을 항공운임 대신에 해상운임으로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조달 항공운임 대신에 해상운임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업체들에 대해서는 피해 상황에 따라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 세제 혜택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등을 위한 납부 연장 및 징수 유예인데요. 먼저 내국세 분야입니다. 우리 납세자 여러분들께서 3월 달에 법인세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신고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기왕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 세무서에서 납세 고지서를 받았다 그런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 유예를 해주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 체납 처분은 체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평소에 체납을 하게 되면 체납 처분 강제 집행을 하게 되죠. 압류를 하거나 재산을 공매를 하거나 체납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체납인 경우에도 최장 1년까지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세도 또한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장을 해주고요. 체납 처분의 경우에도 1년까지 체납 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지방세 세무조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그리고 관세 분야를 살펴보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납부 연장 분할 최대 1년 내 무담보로 지원을 하겠다. 납기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담보 없이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인 경우에 PL, 페이퍼리스로 전환해서 신청 당일 관세 환급이 되도록 그렇게 결정하고 지급되도록 하겠다. 관세 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납부 연장 및 징수 유예를 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 및 긴급 경영안정자금 공급인데요. 지역신보 재원 확충을 통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공급 확대. 지역신보, 우리 납세자 여러분들이 경영자금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지역신보라든가 기보, 중진공 등에서 보증서를 끊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보증서를 이런 지역신보라든가 기보, 중진공에서 마음대로 제한없이 무조건 무한대로 보증을 써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출연자금 한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권이 이번에 지역신보법정 출연료율을 인상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은행에서 이런 지역신보 등에 출연을 하게 되면, 자본을 출연하게 되면 그 출연된 자본을 기초로 해서 승수효과가 발생합니다. 1조 원을 출연했다 그러면 10배나 15배까지 보증설 수 있는 한도가 확대가 돼요. 승수효과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융자금액이 출연금액보다 10배 내지 15배로 이렇게 융자 범위가 확대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공급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죠. 또 시중은행을 통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3조 2천억 원을 신고 공급하겠다. 이번에 추경예산이 반영이 된 거겠죠. 3조 2천억 원이 시중은행에 공급이 됐는데요. 문 대통령께서 또 추경예산이 1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2차, 3차까지 추경이 더 집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또 금리도 기존은행 대비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존은행 대출 대비 1% 내지 1.5% 낮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은행권은 최소 6개월 이상 코로나 위기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기존 여신 만기 연장을 해주는 것으로 발표가 됐고요. 또 일부 은행에서 시행 중인 이자납부 유예를 전 금융권으로 확산하도록 정부에서 독렬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별금융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한시적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유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코로나 포비아로 인해서 워낙 공포심리가 작용을 해서 소비가 지나치게 위축되다 보니까 국가경제가 이대로 가다간 정말 심각한 사태로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조세 감면을 통한 소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를 한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좀 위기라고 하는데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서 모든 승용차 구입을 할 때 개별 소비세 70%를 인하를 하겠다. 차를 살 때 개별 소비세 70%,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금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배로 2배를 해주겠다. 기존의 정책들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을 축소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신용카드 문화가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굳이 소득공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너무 위축되다 보니까 소비 촉진을 위해서 카드 좀 사용하라, 소비 좀 하라 이런 차원에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율이 2배가 확대가 된 것이죠. 신용카드 경우에 15%에서 30%로 확대가 됐고요.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 경우에 30%에서 60%로 확대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을 통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40%에서 80%로 소득공제율이 역시 2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접대비 수익금액, 접대비 송금산입 한도가 또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의 과세관청 정책은 접대비 한도의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 접대비 한도의 액을 갈수록 축소하는 정책이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2020년 한시적으로 송금산입 한도의 액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수익금액 대비 일정 비율만큼 사용하면 접대비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는데 송금산입 한도의 액이 0.05%만큼, 매출액의 0.05%만큼 더 비용으로 인정해주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소비 좀 하라,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인에 대해서 관광호텔, 외국인이 관광호텔을 투숙하게 되면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가 2020년까지 시행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제도를 2022년 말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 가정, 양립 추세에 맞추어서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쿠폰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소비 촉진을 위해서 쿠폰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자리 쿠폰의 경우에 어떤 내용이냐면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공공 근무를 해서 공익 근무를 하고 받을 임금이 50만 원이다. 현금으로 받으면 50만 원인데 쿠폰으로 받으면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를 더 지급합니다. 10만 원 더 지급해서, 20%인 10만 원을 더 지급해서 60만 원을 쿠폰으로 지급하는 거죠. 어르신들, 근로자 입장에서는 50만 원 받을 거 쿠폰으로 받으면 60만 원을 받으니까 쿠폰으로 받겠죠. 그러면 쿠폰을 받아서 소비를 하게 되겠죠. 소비를 많이 하라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5가지 쿠폰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죠. 슈가 쿠폰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사용자, 기업주가 10만 원 부담하고 또 정부에서 10만 원 부담해서 40만 원짜리 쿠폰을 근로자한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그 쿠폰을 가지고 소비를 하라 이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들이 자기가 20만 원 냈는데 40만 원짜리 쿠폰을 받아서 소비를 하니까 가능하면 같은 값이면 쿠폰으로 받으려고 하겠죠. 쿠폰을 받으려고 하겠죠. 마찬가지로 문화상품권도 마찬가지고 조소득계층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상으로 다 문화상품권 등을 문화 쿠폰을 지급을 할 계획이고요. 또 관광, 관광숙박단지의 그런 인증을 받게 되면 추첨을 통해서 또 정부에서 관광 쿠폰을 지급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모든 또 임산부들에게 출산 쿠폰을 지급하는 것도 또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비진작을 위한 특별한 그런 제도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강의 자료를 동영상 촬영을 하기 위해서 오는 중에 혹시 기획재정부에 참고 자료가 있을까 해서 제가 클릭을 해봤더니 어제 날짜로 2020년 3월 17일 자로 기획재정부 보도 참고 자료가 또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또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내용을 설명드리면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2배가 확대가 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인 경우에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을 2배를 더해주겠다. 그리고 아주 영세한 납세자, 간이 가세자, 간이 가세자인 경우에 연간 매출액이 3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예 세금을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면제 기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을 받지 않겠다. 부가세 부담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이 3천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이 됐고요. 그런가 하면 간이 가세자 기준 금액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릴 때 6천만 원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어제 2020년 3월 17일 보도자료에는 8천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 납부세액을 간이 가세자 수준으로 경감시켜주겠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6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이하 매출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 가세자 수준으로 가세를 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특별재난지역, 대구, 경북 지역이 되겠죠. 특별재난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세액 감면을 해주는데요. 소기업인 경우에는 60%, 중기업인 경우에는 30%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세제 및 금융지원 그런 정책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잘 참고하셔서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